트로트 가수 영탁이 콘서트에서 하트를 발산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탁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야 되는데 꿈이 아니길 고마워요. 내 사람들 탑쇼 출발이라는 문부와 함께 한 장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영탁이 수많은 팬들과 만난 콘서트 현장에서 무대에 앉아 하트를 발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영탁의 팬들이 파란색 옷과 응원 도구를 장착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응원했습니다.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를 찢어 놓으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며 수고하셨어요. 뿌리가 더 고마워요. 네 가수님 너무 멋지셨어요. 이따 오늘 또 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영탁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022 영탁단도 콘서트 탑쇼를 서울에서 개최 중입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